지금부터 CAT 1급 2월 6일 1교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파일을 한번 열어봅니다 자 지금 현재 평년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첫번째는 요 4가지의 치수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치수 기입을 이용해서 여기랑 여기는 15mm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센터까지의 길이도 57mm인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치수는 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45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결국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45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반지름값은 45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55mm로 나오죠 그러니까 차이가 10mm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차원으로 가서 자 인터페이스는 3D 모델링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첫번째는 뷰를 3D 컬러풀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벽이 10mm가 더 커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쪽에 보시면은 요 버튼에 삼각형을 눌러보시면 Offset Face라는게 있어요 요 버튼을 눌러서 이 면을 찍고 엔터 그리고 마이너스 10 엔터하면은 이렇게 치수 기입으로 확인했을 때 결국 55mm가 나오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평연도는 완전히 끝이 났구요 이번에 정연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뷰를 이쪽 버튼을 눌러서 Front로 변경을 하고 Color풀한거를 요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번엔 하나 둘 셋 넷 다섯개를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35mm 자 이렇게 봤을 때 35가 맞구요 그리고 여기서 요 끝에 135가 맞구요 그 다음 요기 끝에서 요 높이 62가 맞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7로 나와야 되는데 29mm가 나옵니다 계산기를 좀 두드려드리면 결국 이 부분이 12mm가 내려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각도 치수 기입으로 확인했을 때 80도죠 여기는 10mm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10mm가 요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가지를 컨트롤 해보도록 할게요 자 뷰는 다시 한번 컬러풀하게 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기서 Offset 페이스로 대표로 바뀌었죠 이 버튼을 누르고 이 부분을 눌러서 엔터 그리고 마이너스 12 엔터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10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에 아까 Offset 페이스 쪽에 삼각형을 눌러보면요 페이퍼 테이퍼 페이스라는게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고 요면 찍고 엔터 여기서 이렇게 흐른다 그리고 10 엔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테이퍼 페이스 요 버튼 누르고 엔터 끝에 잘 잡아주고 요 끝에 잡아주고 10 엔터 그럼 이렇게 확 내려가면 됩니다 아까는 조금 문제가 제가 클릭을 잘못했구요 이런식으로 10mm가 됐다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프런트를 다시 누르고 와이어로 바꾸고 자 각도 맞았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17mm가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측 Right 버튼을 누르고 요 너비값 130이 맞죠 결국 이렇게 해서 수정이 완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컬러풀하게 보도록 하구요 자 그 다음에 요 최적 최적값을 M-A-S-S M-A-S-S를 하면 메스 프롭이 나옵니다 요 기능을 사용해서 얘를 누르고 엔터 그럼 여기 부분에 요 부분 있죠 위로 올려보면은 볼륨값이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같이 첨부되어 있던 메모장에다가 1번에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거 저장을 꼭 해주시구요 자 두번째는 파일 제출입니다 자 이제 내용도 같이 봐야죠 수정된 3D 모델은 템플릿 파일에 2D 도면으로 추출하여 답안 도면을 작성한 후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CAT 2급처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여기서 프론트로 바꿔줍니다 정면도죠 이 상태에서 F L A T 자 F L A T 하면 플랫샷이라는게 나옵니다 플랫샷 버튼을 눌러서 아무데나 요 버튼을 누르고 아무데나 클릭하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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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붙죠 그러면 정면도가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자 역시나 뷰를 라이트 우측면도로 바꿔주고 똑같이 F L A T 플랫샷 버튼을 누르고 아무데나 클릭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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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붙죠 다시 뷰를 탑뷰로 변경하고 F L A T 누르신 다음에 아무데나 클릭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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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총 3개의 뷰가 찍혀야 되는게 맞구요 그리고 얘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버튼을 삭제하구요 자 근데 보면은 얘네들을 전부 다 무브를 써서 0,0에 맞추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아무데나 찍어서 무브에서 0,0 자 얘네들도 무브에서 0,0 자 얘도 무브에서 0,0 자 그럼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데 중요한건 얘하고 얘가 눕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3R 3R 기능을 써서 얘네들을 눕혀주겠습니다 3R 엔터 얘 선택 후 엔터 얘는 일단 파란색 축으로 한번 빨간색 축으로 한번 자 그럼 이렇게 나왔구요 자 얘는 한번만 하면 됩니다 3R 엔터 얘 선택 후 엔터 빨간색 축으로 눕혀주고 자 무브로 옆으로 살짝 빼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뷰는 탑뷰로 변경하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D 드라프팅으로 바꿔주도록 하구요 자 얘네들을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도는 정면도 정면도대로 우측은 우측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도 전부 다 정리하는거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요런식으로 정리가 됐다면 자 첫번째는 객체 폭발을 해야됩니다 X 엔터를 써서 폭발을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선택하고 나서 프로포티스 여기 쪽에서 이 바이블럭인데 무조건 바이레이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 선택해서 바이레이어 얘도 선택해서 바이레이어 얘도 선택해서 바이레이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 무조건 중요하니까 꼭 진행해주시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이제 레이어 설정하고 자 레이어 문자 치수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LA 엔터해서 새 레이어를 하나 둘 셋 넷 다여 그리고 각종 외형선 숨선 중심선 가상선 그리고 문자 치수 이렇게 해서 여섯 개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색깔 변경해줄게요 외형선은 3번 숨은 선은 2번 중심선은 그대로 가상선은 6번 문자도 그대로 치수는 1번 그리고 해당되는 라인 타입을 할건데 숨은 선 중심선 가상선은 라인 타입이 다르죠 눌러가지고 로드 버튼 눌러서 아무때나 클릭 후 한형키를 풀어주고 C OK 로드에서 아무때나 클릭 후 H 히든 로드 버튼 눌러서 아무때나 클릭 팬텀 자 숨은 선은 히든으로 해서 OK 중심선은 센터로 OK 가상선은 팬텀으로 OK 그리고 창을 나갑니다 그리고 창을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번에는 ST 엔터 자 여기서 굴림 무조건 굴림으로 바꿔서 적용하고 닫기 D 엔터 모디파이를 눌러서 텍스트를 노란색으로 바꾸고 3.5 피트 탭을 텍스트로 변경 후 OK 그리고 나가줍니다 자 레이어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레이어는 전부 다 외형선 하시고 여기서 숨은 선들을 전부 다 바꿉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선택해서 숨은 선으로 바꾸시구요 우측 연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숨은 선으로 바꾸는데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조금 선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숨은 선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다면 이제 LTS를 조정해서 수치를 대략적으로 낮춰줍니다 좀 잘 보이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서 여기에 중심선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떨어뜨리고 여기는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길이 조정 기능을 써서 이렇게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나 줄여주고 줄여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상선을 만들 거니까 45짜리 그려서 이 선을 가상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중심선 잊지 마시구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늘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쭉 길게 뽑아서 밑으로 6mm 아래에서 3mm 대략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6mm 정도 늘리고 어느정도 떨어뜨리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정도 늘려서 어느정도 빼주고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이 끝났다면 레이어를 치수 레이어로 변경 후 치수 기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 45 15mm 57 70도 17mm 35 여기 끝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135 62 자 이렇게 해서 130 이런식으로 다 됐다면 OVER KILL을 써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버키를 사용해서 전부 다 선택 후 엔터 그냥 OK 누르면 6개 정도가 정리됐다고 알람이 뜰건데요 그대로 내비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완성이 됐다면 이것도 역시 제공되는 사이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곽선들과 표제란이 나와있는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대표 레이어를 0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mm로 안쪽으로 넣어주고 바깥에 있는 선은 지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MOVE를 써서 이쁘장하게 배치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I ENTER를 하면은 여기에 첨부가 되어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버전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첨부가 안된 것 같아요 여기에 원래 타이틀 이렇게 해서 파일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되구요 저는 그냥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없기 때문에요 자 저는 일부러 여기에 대한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구요 저처럼 만드시면 안됩니다 원래는 자 다시 강조합니다 이거는 I ENTER해서 타이틀로 쓰는 겁니다 자 자 무조건 타이틀로 사용하세요 자 근데 얘네들을 무조건 0번으로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T ENTER해서 평띠고 면띠고 도를 쓰시고 이거는 무조건 8 폰트 크기는 8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무조건 문자 레이어로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카피 기능을 써서 그대로 내려서 놓으시고 그대로 끌어서 옆으로 놔주시면 되고 겹치지 않도록 적절히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정 자 여기는 우측 자 이렇게 해서 적절히 맞추시고 그 다음에는 표제란 진행하겠습니다 자 표제란은 예의 선을 객체 폭발하시고 그리고 16mm 하나 둘 셋 60mm 왼쪽 왼쪽 그리고 기준 잡고 잘라서 깨끗하게 날려 주시고요 티엔터를 써서 영역을 잡고 마이너스로 붙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드래그해서 폰트 크기는 여기서는 6자리로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중간 중심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얘네들 역시나 레이어에서 문자 레이어로 진행해 주시고 카피 라는 기능을 써서 그대로 옮기고 다시 카피를 써서 그대로 내려서 내려주면 됩니다 다 됐다면 여기다가 수 험 번 호 숫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름 본인 이름도 띄어쓰기 맞춰서 진행하고 축 적 1 띄고 띄어쓰기 1 이런 식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이게 바로 두 번째인 파일 제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창은 끄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는 요 문제인데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주어진 문제 도면을 보고 3D 모델을 작성한 후 ABC의 길이 값과 그리고 4번인 모델에 대한 최적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모델링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아무거나 어 눌러주시고요 새 파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요기 요기 박스 형태로 이렇게 원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속에 파주는 것까지 진행을 해서 옆에를 달라붙게 하는 형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R52짜리가 제일 바깥에 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반지름 52짜리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은 작은 여기 튀어나온 여기 여기는 반지름 38이래요 그래서 38짜리도 같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3D 공간으로 진행해서 자 3D 인터페이스로 좀 바꾸고요 뷰는 컬러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돌출을 해서 45mm 여기 보면은 45mm 수치로 돌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요거 여기 있죠 얘는 38짜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원을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은 22자입니다 자 여기도 22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요거 원을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뚫어줄 건데 몇 미리 뚫어줄 거냐면 중요한 건 요 부분만이에요 요 부분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요쪽에 프레스풀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활용해서 이 부분만 마이너스 28 그리고 엔터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다시 한번 프레스풀을 써서 요 부분은 밑으로 17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 요기 선을 요렇게 사분점 끼리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요 선을 32 나누기 2를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띄워주고 요기 센터에다가도 반지름 22를 그려줍니다 요게 r20 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가 요만큼 뚫리는데 이쪽 바닥에서 요기까지 길이가 18mm 이에요 그러니까 45에 18을 빼는 거예요 계산길로 45에 마이너스 18mm 빼면 27mm 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 가운데 거 버리시고 프레스 풀 기능 써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27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7 이렇게 해서 어 옆으로 쏙 빼가지고 불필요 없는 선들을 모두 지웁니다 요런식이죠 천천히 하세요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이제 좌표계를 정리할 겁니다 xy축이 위에서 바라보는 형태인데 ucs 엔터해서 원점을 여기로 잡고 x축은 여기 위로 y축 그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랑 여기를 연결을 선을 딱 잡아주고 이쪽에서 1로 밑으로 마이너스 10도로 내리면 됩니다 각도 마이너스 10도 쭉 빼요 자 라인으로 각도 마이너스 10도로 쭉 내려줍니다 굉장히 길게 뺐어요 그 다음에 돌출을 쭉 합니다 그리고 얘를 move에서 쏙 데려와요 왜냐하면 여기를 자를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돌출을 똑 빼서 여기서 차집합을 이용해서 살리바디 누르고 엔터 그러면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0mm를 할 건데요 역시나 어떻게 맞출 거냐면 좌표계를 원상복귀 시킬 겁니다 UCS 엔터 W 엔터 그리고 먼저 이 중심축이 끝에랑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중심축이 이 중심축이 끝에랑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 4분점에다가 원을 그릴 겁니다 바로 반지름 30mm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원을 그릴 건데 분명히 이 바닥에 여기까지 요 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에서 보시면 이 부분만 프레스풀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프레스풀을 이용해서 이 부분 있잖아요 커서를 왔다 왔다 해가지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22mm로 빼줘요 그 다음에 move 해서 이것만 위로 12mm 올립니다 그리고 이 원은 그냥 쏙 빼서 둘이 합집합을 이용해서 둘이 합쳐주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렇게 커팅해 주는 건데 역시나 10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UCS를 여기 원점을 여기다가 잡으시고 X축은 열로 제대로 잡을게요 자 여기 센터로 정확히 잡고 X축 쭉 빼고 위로 Y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4번점이 잡힐 거예요 이렇게 잡히죠 여기서 라인으로 각도 10도를 쭉 빼줍니다 그리고 요선을 EXT에서 쭉 빼시고 move 쭉 간 다음에 그대로 또 앞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차집합을 이용해서 요거 선택하고 엔터 빼줄 바디 누르고 엔터 그럼 이렇게 날아간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UCS를 원상복귀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었던 abc의 거리값과 그리고 이제 소수점으로 모델에 대한 최적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p 엔터에서 자 a 구간 b 구간 c 구간에서 리스트로 확인 자 그러면은 145.3222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소는 갖다 버리고 m a s 그리고 ms pro 해서 최적값을 그대로 ctrl c 해서 이쪽에 ctrl v 4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겠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제 도면을 보고 3d 모델을 작성한 후 abc에 대한 거리값을 구하고 그리고 이 3d에 대한 최적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요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원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잘라주는 작업을 통해 완성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렇게 그리려면 15에 23이니까 결국 38mm 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요 72 72니까 어 결국 144mm 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38,144 해서 자 자 rec에서 38,144,38 x축이 먼저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센터에다가 54짜리를 그립니다 자 그리고 전부 다 잘라주시구요 그 다음에 15mm를 객체폭발해서 15mm 위로 그리고 45mm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선정리를 진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2mm 까지는 좀 나중에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속을 파주는 거라서 여긴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3D로 들어가서 뷰는 칼라풀하게 보도록 하고 3R 기능을 써서 이렇게 세워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레스풀 기능을 써서 이쪽 면을 전체 두께인 98 그리고 여기 두께 있죠 여기 왔다갔다 하면은 인식이 안될 때 좀 좌표계를 정리하세요 자 저도 좌표계 정리하고 프레스풀 쓰면은 이렇게 인식이 잘 됩니다 그리고 3개를 더 할거에요 자 계산기 19 플러스 30 플러스 19 68mm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거 알려줄게요 무브에서 68 나누기 2를 하면은 이렇게 절반만 들어오구요 여기도 98 나누기 2하면 이렇게 센터에 맞아집니다 그리고 둘을 이렇게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쏙 빼면 이 선들은 버리세요 UCS는 원상복귀 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센터에다가 62짜리를 그려줍니다 여기 그리고 바닥에서 프레스풀 기능을 써서 이 부분을 어 여기 전체 두께 12mm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8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에요 결국 26 입니다 자 마이너스 26 그럼 여기가 당연히 12m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정면도로 어 좌표기를 좀 컨트롤 할 건데 이렇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 꼭대기 요 꼭대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쫙 올려주시고 여기서 선을 쭉 빼줍니다 그리고 위로 32를 올라갈 거에요 간격뒤우기 32를 올려주고 제대로 맞추겠습니다 자 센터 쭉 올려주시고 자 센터에서 쭉 그리고 32를 올려서 이 부분을 프레스풀로 밀어버립니다 쭉 그럼 이 선들은 모두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표기를 컨트롤해서 원점 x y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위로 14mm 올릴 거에요 이럴 때는 위로 좀 바꿔서 진행할게요 요 선을 위로 위로 14를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여기 센터 있죠 이 선에 센터로 길게 하나 위로 빼시고 돌출을 쫙 합니다 그리고 30mm 돌출해서 얘를 30에 절반만큼 데려와서 차집합으로 차집합으로 살릴바디 빼를바디 해서 이렇게 날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다기 찍고 엔터 그리고 맞으면 엔터 자 그 다음에 20엔터 20엔터 해서 여기랑 여기를 잘라주면 되는 내용입니다 좌표계는 원상복귀 시켜서 이제 거리값 확인하겠습니다 3p 엔터 3p 엔터 에서 a b c 하고 리스트로 확인 그러면 179.2216 나오면 되겠죠 복사해서 5번에다 붙여놓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mass pro 예 해서 엔터 그럼 여기에 514890 8202 이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데려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되셨으면 여기에 수험번호로 저장을 하시고 이 정답지 하고 수험번호 얘도 마찬가지로 수험번호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압축으로 압축하시고 필수로 이 압축도 수험번호로 저장 후 이 부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수험번호로 저장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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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